와, 침대가 투빈눈. 아, 뜬다, 뜬다. 이 기차에서 제일 좋은 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막 펼쳐져 있어요. 저보다 편한 달 안 해도 되고. 아, 그러니까 이미 침대가 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눕고 싶을 때 눕고. 방이 두 개네요, 그냥 아예. 침실과 거실이 있네. 그랜드 스위트 부다페스트. 이야, 진짜 너무 럭키데? 너무 놀라운데? 저게 시가로 따지면 6,800만 원이래요. 1박 2일, 1박 2일. 7천만 원짜리 방으로. 이야. 침대가 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방은 내가 진짜 처음 봐요. 너무 좋다. 쇼파 봐. 네, 기부자이죠. 언니, 쇼파가 접이식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져 있어. 저 방도 충분히 좋았는데 보다가 또 이 방 보니까. 하러 왔으면 2천만 원이 올라간 거네? 거의. 진짜 내가 해 본 것 중 제일 비싼 여행이었어요. 기부자이죠? 이게 럭셔리. 그래요. 그 자체. 이게 럭셔리 트래블이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고체 연료인가 보다. 따뜻하게. 그거 캐비어 같은데? 고체 연료 아니고 우리 몸의 연료. 캐비어야, 캐비어. 캐비어를 이렇게 줄... 웰컴 투다, 캐비어야. 캐비어. 너무 좋다. 언니, 여기 있다. 언니, 여기 쓰세요. 우리 한 바퀴 돌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와중에 또 반대로 돌아서 우리. 서로 안 맞아, 안 맞아. 우와, 서랍도 있고 기분 다 쬐지네. 키쬐가 막 나오는데. 이렇게 틈새 옷장이 이렇게 있구나. 긴 옷은 여기 넣으면 되겠다. 여긴 일단 했哥옷을 여기 놓고 여기 화장실 한 번 볼까? 근데 가구랑 이런 게 너무 예쁘다. 오, 가운이 달라. 일단 가운이 달라. 가운이 고급이야. 그리고 화장실에 채광이 날리나. 조명이랑도 수전 봐. 넓다, 넓다. 이게 파란색이네, 여기는. 오뮤니티도 화장실에 가까워. 화장실은 그래도 괜찮네. 이건 만족이 아니지. 이건 끝판왕이지, 그냥. 너무 고급스러워, 제리. 이런 틈새 어떤 옷장인가 그게? 참오람. 저 무슨 기분이니까. 저기서 밤을 맞이하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좋다.